안녕 안녕 지금은 다들 뭐하니 그래 그때 그때부터 더 들어왔다 잠깐만 오늘 좀 버텨볼게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 오늘 내가 너무너무 안했던 것 같아서 그동안 지금 뭐 좀 해야 돼가지고 어디 가고 있어 저때 형 핑크머리 봤지 어 핑크머리 봤지 다들 쇼미는 재밌게 보고 있어 다들 이제 잠시 후 네 암튼 뭐 오 뭐야 오랜만에 켰으니까 아 아 아 아 아